뭐라 해야되지? 무서워요 화가있어 무서워요 무서워 이런 팁은 부모님을 잘만나야됩니다 부모님을 잘만나야됩니다 부모님을 잘만나야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듣기 힘들어생활한다면 남의 친구는 어떨지? 제 부모님이 모자를 말하셨던 거예요 강아지의 친구는 힘들어서 말하지만 제 이름은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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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닌가? 제 이름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이름은 삼아 남은 양이? 남은 양이? 네, 랭게리. 그는 제 다른 이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름에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름에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름에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얼굴 상처가 이제 거의 다 나고 거의 뭐 아침 저녁으로 마데카소를 바르고 있거든요. 오, 많이 다 하셨네요. 거의 다. 그쵸, 이게 그냥 드라이머로 이렇게 말리기만 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돼가지고 제가 직접 먹는 것 같아요. 최애 음식이요? 석화쿨.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아직 안 드셨구나. 저는 그때 했을 때 ISFP였어요. MBTI 뭔지 알아? 해봤는데 까먹었어요. 향수요? 응. 향수를... 뿌려본 지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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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체라떼 골체라떼 원래 얼어 죽어도 아이스만 먹었는데 아, 이제 안 되겠다. 너무 추워요. 따뜻한 거 마셔야겠어요. 요즘 짐 들고 다니시는데 안 무거우신가요? 네. 네. 멋짐이요. 이런 거 반응은 못 하겠어요. 감사하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게 안 된대요. 왜요? 왜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나 봐요. 왼쪽 눈 감고 자랐어요. 오른쪽 볼 찌르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번에 한번 원정 따라갔을 때 원대형이랑 바깥에 있었거든요. 원대형이 이제 토피날 라떼 드신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따라와 마셔볼게요. 이랬는데 그때부터 그거 마시고 먹었어요. 그거 봐, 진짜 맛있어. 베푸, 겨울에 잘 적나물들 어, 네. 됐고 겨울에는 좀 따뜻했을 거예요. 인천이나 서울은 많이 추웠는데 대구는 좀 겨울에 따뜻하더라고요. 장점인 것 같아요. 여름에 너무 겨울에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한 거예요? 대구 사투리 중에 신기했던 거 뭐라 해야 되지? 서울! 네, 화가 있어. 무서워요, 무서워. 대구 피트는 팁이 있네요. 피트는 팁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어,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팬분들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실감이 아직 안 나요. 근데 일단 대구 가스공사 팬분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팀 되시지만 앞에 가스공사 붙어있다는 마음으로 대표해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퍼포먼스 은유랑 준비한 게 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주세요. сопtr includes zens장 Sparrow 감사합니다. Secret 축하했어요. Spit 축하했어요. 축하했어요! 축하했어! 축하했어요. 축하했어요. 저의 trafficking 축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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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2, 3, 2, 3, 2, 3, 2, 1. 최전장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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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tapi 하는 nuances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이 건강하게, 나에게 밀어주시는 기회에 신나piel 조선 선수 전선 선수 당장 sweet Examples 에나 악수 하나 더 뽑았어요 두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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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